XSFM입니다 I, D, W, K No! I will help you fix your relationship 그러니까 내년의 목표 반드시 극한값을 뽑겠다 앨런 웨이크 리마스터도 못했어 아직 아 그 2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려나 약간 분위기 되게 바뀌는 것 같던데 그 딱 보면 이블 위딘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블 위딘인데 피칠감을 좀 덜 했겠지 그리고 레메디는 당연히 그걸 느꼈을 거고 레메디는 피 안 나오고 히트작을 계속 만들었다는 게 자부심이었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앨런 웨이크는 그 뒤에 나온 모든 작품의 원전이기 때문에 퀀텀 브레이크도 그렇고 컨트롤도 그렇고 앨런 웨이크가 되게 중요한 서사 기반인데 그걸 살려야 자기들 마인드에 맞겠다고 생각했겠죠 살리자면 아무도 투자 안 해주니까 피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가면 대체로 지금까지의 경험상 망한다로 가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속상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게임사 못 들어갈 것 같아 절대로 부담스러워서 게임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경우는 못 봤고 부담감을 이겨내는 거 말고 중요한 테스크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결정 혹은 실수 한둘이 회사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 정도의 인식 말고는 중요한 덕목도 없어 얼른 느껴봤을 때 얼마나 힘들 것이요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방구가 소리가 되게 크네요 사이렌? 좀 안 올렸나? 아니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걱정 나도 놀랐어 지금 아니 근데 오늘 계속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 이건 좀 크네요 아 저녁이라서 소리가 더 확장되나? 간선로는 또 겨울이 더 커 네 그러니까요 공기가 차가울 때 더 확산이 커 이건 내가 과학 경험에 의한 간선로 근처에서 녹음을 10년째 하면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오디오로 좋은 자리는 아니구나 생각해보면 오디오로는 나빠요 근데 뭐 딴 데 가면 또 다른 소음이 있겠죠 뭐 그렇게 뭐 윗집에서 난리 빈 튀어나거나 아니면 보통처럼 이제 그 지하실에 만들어 놓으면 대신 벌레하고 싸우겠죠 곰팡이가 들죠 곰팡이랑 싸우고 그거보다 훨씬 나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잡담을 하는 연휴 시즌입니다 한국은 연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연말입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443회 두 번째 시간 금요일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XSFM 게임 오브 더 이어 시간입니다 연말 이때 빼고는 이제 잡지에 편집장을 하고 있는 이경혁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 이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 이경혁입니다 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저런 사이드잡이 생겼는데 지금은 본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원래 이게 글 쓰는 일은 편집하는 일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내가 글을 안 쓰잖아요 아 이게 되게 또 즐거운 게 있구나 너 이런 거 써와 아 그런 거? 네 그런 재미? 좀 그게 즐겁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한 9년 전? 곧 짜증나요 아 거기 가비형은 원고를 많이 늦었어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한 번도 지각이 없는데 아 진짜요? 늦은 거 누구야 그럼? 소인사 선생이 거기 원고를 늦었나 봐요 막 그래가지고 우린 당연히 덕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 좀 디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아카데미 학계 소속이 다 시간관념이 개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계가 좀 그런 게 있죠 어디 학회에서 행사를 항상 그래요 7시에 시작합니다 하면 가면 사회자가 그러죠 오늘 아직 사람들이 덜 오신 관계로 제가 15분만 기다렸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주례사처럼 합니다 수업 시간 빼고는 다 틀리나 봐 수업 시간도 엉망이죠 엉망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학교를 가본 줄 모르게 돼가지고 제가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또 매년 강의 평가에 교수의 강의를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 좀 맞춰서 시작하고 시간 좀 맞춰 끝내라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이은혜 작가 만나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라디오 방송사 같은 곳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지 않으면 오늘 하루 못 지키면 내일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르잖아요 연말에는 XSFM 게임 오브 더 이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테이크스 2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시작하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비오틴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앤 콜라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한 살을 먹는 것이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18 어른들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호를 받아야 될 나동으로 시설에서 지냈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원을 나와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만 18세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의 자립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정여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앤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큐비앤 광고 시간 아토라떼 핸드크림 증정 행사입니다 특허받은 원료 달의 추출물이 함유된 고보습 저자극 핸드크림을 큐비앤 상품 구매자 모두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시작합니다 손트면은 가끔씩 그리고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큐비앤 제품도 사고 핸드크림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니까 큐비앤 제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음... 당신이 필요한 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토라떼 크림류의 달의 추출물 함량이 예전 브랜드일 때보다 10배가 올라갔대는데 그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토라떼 크림류의 XSFM 올해 게임 2021년 작품 It Takes Tw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저희가 굉장히 둘이 같이 협동을 하는 게임이네요 라고 막 했었는데 사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락실 게임을 주로 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패키지 게임의 가장 큰 장벽은 그거거든요 집에서 혼자 그걸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저는 게임은 친구랑 같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놀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는 친구 패스를 통해서 콘솔이나 스팀에서도 그 친구가 공짜로 다운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게이머들이 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죠 마이크를 붙잡고 계속 더 들어야 돼요 이 Takes Two 얘기를 어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제는 되게 간만에 게임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게임 얘기를 다 했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이제 게임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장단을 한번 맞춰줘요 아니 그래도 특집이 고티인데 고티의 쥐가 뭔데요 그러니까 잡지가 게임 제너레이션이라면서요 그래도 시사교양 팟캐스트니까 게임보다 조금 넓은 이야기를 2부에서 한번 해보죠 좋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피디님은 최근에 이 게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했죠 누구랑 하셨어요 아내입니다 아내분 게임 많이 하십니까 아내는 살다가 게임을 처음 해봤고 그게 It Takes Two였습니다 겁나 고생했습니다 저도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둘 다 고생하죠 좋은 점이 있다면 싸우진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셜록 같고 짤방 있죠 왜 난 친구 같은 거 없어 아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GOTY를 이걸로 선정을 해놓고 그런가 보다는데 유피디가 한 대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친구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하나 근데 아내분 게임 하시나 그래서 성가비를 그러니까 덕질인을 떠올렸는데 얘랑 하면 싸울 것 같은 거 에이 아니야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맞으면 어떡하지 아 그 일본 만화의 구성 쓸데없이 잘 맞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만 걱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게임 트레일러 처음 나오고 예고편 나오고 플레이 영상 보면서 다들 그래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지금까지 나온 게임들의 총집편이다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이 게임이 뭐가 대단하냐면 기대치도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뛰어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해본 뒤에 너무 해보고 싶은데 우리 또 난 친구 같은 거 없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애초에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아니 근데 또 저는 이제 게임은 친구들이랑 소리 지르면서 사는 놀이기구인데 네 그 어릴 때부터 패키지 게임을 했던 다른 친구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게임은 집에서 혼자 고즈넉히 하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다르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차이가 그거죠 이 게임은요 그럼 다른 사람 어디서 찾냐 네트워크에서 찾냐 네트워크에서 찾는 랜덤한 상대와는 할 수 없어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대화도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가 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했던 말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고즈넉히 앉아서 둘이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고전적이죠 네 그리고 2인용 게임이라는 게 사실 그러면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네 그렇죠 2인용 게임은 많은데 2인용 필수 게임은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옛날 게임으로 얘기하면 누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2인용 돼?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고 옆에 앉고 그렇죠 그렇죠 루이지 없어도 돼요 근데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또 되게 재밌게도 2인용 게임을 만드는 데 약간 특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네 전작이 이제 웨이아웃이라는 게임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교도에서 탈옥을 하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 텍스트는 좀 더 액션 게임이죠 뭔가 두 사람이 계속 네 활약을 하는 움직이는 활약을 하는 게 중심이라면 웨이아웃은 약간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네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고 서로 둘이 싸우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액션을 살짝 섞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큰 발전이죠 기존에 여러 게임들이 보여줬던 규칙들을 2인 협동이라는 방식으로 액션을 통해 풀어냈다 우리가 어제도 한참 그 얘기했죠 메시징이 어떤 액션을 통해 나오는 그 경지에 올라오는 정도까지를 만든 이제는 2인용 게임 전문 개발사라고 그렇게 됐어요 사장이 홍진호인가? 근데 그 2는 아니죠 그렇죠 사장은 김홍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2인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곱씹어볼까 해요 우선 게임의 역사를 또 잠깐 돌아 봅시다 그럽시다 왜냐하면 게임의 역사를 망라하는 게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게임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1976년에 퐁이죠 퐁이라는 게임은 우리가 몇 번 설명했죠 여기서 공 갖고 튕겨내서 골을 집어넣는다 이 게임은 몇 인용이었습니까? 둘이 했죠 2인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죠 이게 나중에 1인용으로 바뀌는 게 벽돌깨기 알카노이드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최초의 게임으로 자주 거론되는 테니스포2라는 게임이 있죠 이것도 가운데 네트가 있고 공을 넘기는 건데 얘도 2인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게임 스페이스 워라고 있죠 굉장히 이것도 초창기 게임인데 얘도 보면 우주에서 우주선 두 개가 서로 평평평평 쏘면서 쏴요 얘도 2인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게임의 시작은 2인용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이것도 한 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1인용 게임을 만들려면 개발을 더 해야 됩니다 나랑 놀아줄 상대 그렇죠 상대의 AI가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2인용을 만드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하고 빨랐단 말이죠 해외의 게임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소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게임을 만연하게 만드는 것 같다 데이터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90년대 80년대 게임을 보면 충격받아서 정말 겸손하게 만들게 된다 저 복잡한 게임이 3메가다 우린 텍스트 파일 하나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개발자들의 입장이 그랬던 거예요 당시 저장 매체에 특정한 저장 공간이 있어요 128kb 정도 된다고 치죠 적 하나를 만들면 그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2인용이 낫죠 최적화라는 게 있죠 또 개발에는 용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그래서 슈퍼마리오 잘 보시면 구름하고 풀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색깔만 바꾼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개발을 안 하냐면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건 나사에서 우주 개발할 때 말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능을 올리는 더 쉬운 방법은 서버를 하나 더 넣는 거거든요 그게 더 쌉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적화 개발을 안 해요 그래요? 그냥 성능 올리면 더 좋은 하도에 붙이면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약간 여담이었습니다만 어쨌든 2인용으로 시작했던 말이에요 디지털 게임이라는 건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이 대중문화다라고까지 불리는 시대에 왔더니 오늘날 우리가 게임을 보는 과정에서 2인용 게임의 비중이란 건 어떤가 여러분은 이 테이스트 2 이전에 최근에 게임에서 2인용이란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인용이라는 거는 멀티플레이와 또 다른 말이라서 다르죠 고립되어버렸어요 랜덤하게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상대를 찾아서 하는 게임은 2인용이라고 보면 안 돼요 맞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아는 지인을 데리고 와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같이 해야 하는 게임이 있다면 그 게임은 지금의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도록 귀찮은 걸 시키는 거거든요 야 친구 데리고 와 고객은 돈이 있는데도 친구가 없어 플레이를 못한다? 안 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보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연 선택이죠 이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2인용으로 시작했던 디지털 게임이라는 게 2021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보편적이지 않은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네 주로 옛날 유물이에요 저기 뭐야 망한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있죠 더하우스 오브 데드나 타임 크라이시스 같은 게 지금 딱 그 지적이 너무 적확한 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2인용 게임이라는 거는 조금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퇴물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놀이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맞아요 놀이공원은 친구랑 오니까 그렇죠 어떤 미친놈이 혼자 올 텐데 그들을 빼도 2인용은 장사가 돼요 놀이공원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2인용 게임이라는 게 특수 공간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극장 아니면 아까 놀이공원 맞아요 어딘가를 따로 가서 해야 되는 특별한 경험이 돼버렸어요 일상에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과거 오락실 시절 계속 우리 얘기했죠 2인용이 있었던 시절 친구네 집에 가서 이거 패드 2개인데 2인용 돼? 라고 물어보던 시절 25에서 16에서 25인치짜리 세로로 긴 모니터가 있는 오락실의 아케이드 기계는 딱 둘이 앉아야 되게 설계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게임은 2인용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는 또 일상의 시간으로부터 지금 분리돼 있죠 우리의 현재는 아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2인용 게임은 지금 우리의 게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무언가 그래서 신기한 무언가로 우리에게 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이 있죠 지금 현재 세턴이나 메가 드라이브의 시대만 하더라도요 컨트롤러를 한 대밖에 안 준다 안 팔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아니 페미컴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러 옆에 꽂는 게 두 개를 꽂아야 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대를 기본으로 준다 회사의 큰 손해죠 지금은 하나 주죠 하나 주죠 네 그 고객들도 이제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 2인용 게임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까 윤세민이 또 지적한 대로 우리는 멀티플레이를 안 합니까? 그게 또 아니라는 게 되게 신기한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피방 안 가나요? 아니 집에 누워서 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터넷이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거의 대부분의 게임은 온라인을 통해서 멀티플레이를 제공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와 디아블로 중독 요즘 중독됐어요 안타까워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 리니지 카트라이더 포트리스 오디션 뭐 하나 멀티플레이가 아닌 게 없어요 네 그냥 우리에게 대중적인 게임이라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멀티플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e스포츠로 발전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거고 그냥 대중문화화된 게임이라는 속에는 대부분 멀티플레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2인용이 어색하다고 할지라도 다인용 게임은 어차피 일상적이다 네 그럼 이게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재밌죠 2인용에서 시작한 디지털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1인용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온라인이 없고 혼자 하는 무언가가 됐죠 한동안 그게 이제 8, 90년대 오락실 콘솔 PC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은 혼자 고즈넉하게 하는 무언가로 이해되던 시절을 지나서 온라인 시대에 들어오면 아니다 게임은 남과 할 때 더 재밌다 이거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정해진 AI 수준 떨어지는 AI는 금방 파회가 되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싱글 미션을 깨고 나면 그게 끝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배틀넷이라는 멀티플레이는 어땠습니까 어마무시한 새로운 전략과 온갖 해규환 방식들을 내가 계속 겪으면서 게임의 재미를 말도 안 되게 늘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타인이 곧 놀이동산이죠 네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멀티플레이 시대로 진입한 게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근데 되게 독특하죠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멀리 떨어진 누군가들을 연결해서 게임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기술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2인용 게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멀티플레이라는 방식으로 더 새로운 걸 하게 됐다는 거죠 온라인 게임은 명백하게도 2인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보통 친구랑 둘이 하기도 했죠 옛날에는 항상 그렇죠 방제 초보헌터 초보만 오세요 2대2 둘이 같이 들어가면 2인용 게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3명이었죠 초보헌터 2대2지만 우리는 3명이었죠 2대2라면 4인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인용이라는 게 1대1 대결을 하면 둘이 하니까 2인용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인용 게임인가요? 대전 게임은 2인용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알 수 있죠 현대 아케이드의 2인용 대전 게임은 어떻게 돼 있죠? 둘이 붙어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주인이 일부러 상대를 반대편으로 몰아놨죠 물리적으로 심지어 그건 2인용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지금은 온라인에서 찾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협업입니까? 하나가 죽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 시공간에서 벗어나버린 2인용 게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지금 뭘로 남아있냐? 일종의 노스텔지어예요 그렇죠 다시 가닫기 굉장히 어려운 리트로입니다 내 추억 속에서 옛날에 말이야 생각해보면 그래서 과도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를 어떻게 했냐면 친구랑 같이 PC방에 가서 했어요 그럼요 그 재미가 있죠 이 둘이서 컴까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할 수 없었던 2인용 플레이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들 있죠 둘이서 뭔가 같이 해야 돼 카트라이더다 요즘 다른 게임도 많습니다만 친구랑 같이 피방 가서 둘이 편 먹고 와야죠 그러면 그 두 사람한테는 4인이 네트워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2인용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온전히 가까이 있는 친구 둘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시장에서 괴멸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잘 안 팔립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류를 예를 들어 오늘 따로 원고에는 안 적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Keep Talking Nobody Explode 라는 게임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터지지 않게 계속 떠들어라 굉장히 Too Much Talk Award를 위한 게임이죠 제가 말이 많다는 건 아닌데 이 게임은 어떤 구조냐면 그냥 프로그램이 하나예요 딴 사람이 굳이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한시간 안에 한 사람이 시한폭탄을 해체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을 듭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폭탄 해체 매뉴얼을 이 사람이 들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죠 폭탄 해체한 사람은 들어야 되잖아요 설명을 이 둘이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해체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빨간 선을 네 번째를 잘라 이렇게 하면 가위가 자르고 그런데 게임이 약간 괴랄한 게 설명을 못하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ABCDEF 버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B처럼 생긴 건데 작대기가 옆에 하나 더 붙어있고 옆에가 어디 왼쪽 오른쪽 어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뭔가 이게 요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요상한 모양을 깜냥꺼 설명하게 했군요 난 오징어라고 설명했는데 쟤는 그게 무슨 오징어냐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2인용 게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똑같죠 협업이에요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2인용 게임들의 시대가 흘러가버리고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없는데 왜 우리는 이 온라인 게임에서 2인용이란 걸 구현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들을 좀 해볼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한 거죠 2인용보다 멀티플레이가 훨씬 더 강렬한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게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e스포츠가 대표적이죠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멀티플레이의 대세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보입니다 익명이죠 그리고 실력대로 랭킹을 쫙 매겨요 이 얘기도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내가 마주하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랭킹화된 나의 적절한 라이벌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숫자로 매칭된 사람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동시대에서 즉 비인간적이어도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인간이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안부 막 쳐묻는 사람하고 내 지인은 다르잖아요 역절로 오락실에서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몇 번 맞았잖아요 물리적인 사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익명성의 관계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는 건 그런데 동시대 최고 인기 게임이 그런 익명성 기반 매칭의 멀티플레이다 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의 대중문화 시장이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가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2인용 게임이란 건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제 하나의 가정이 성립을 합니다 현재의 멀티플레이 게임은 현대의 한국의 결혼주선업체 같죠 그렇죠 버스에서 결혼주선업체 광고 보면 상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기 이전에 몇 살 먹은 무슨 직업 가진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점수로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상대들을 만나는 게 대세인 게임들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삼국지 얘기할 때 첫 번째가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하나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적 성취라는 게 옛날에 2인용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게임기 하나를 사면 패드가 두 개 딸려 나오는 그런 게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2인용이라는 건 어때요? 오락실에 앉아갖고 각자 자기 랩을 붙잡고 흥분해갖고 그렇죠 이때는 어땠냐면 잘 느껴보면 굳이 말도 엄청 해요 너 왼쪽으로 가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난리를 치는데 심지어 말을 안 해도 얘가 뭐 하고 있는지가 서로 다 있는 어깨로 전달이 됐습니다 맞아요 뒤에서 보면 봐도 알아요 왼쪽 오른쪽 들썩들썩하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상호간에 뭔가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호흡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정도로 느낍니다 네 이게 꼭 굳이 2인용이래 2로만 국한될 필요도 없어요 숫자는 되게 다양하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3인용 4인용 게임들 덜어 있었죠 아케이드에 램페이지라고 킹콩하고 고질라랑 나와서 건물 부수는 건물 부수는 게임 3인용이죠 3인용이에요 키보드를 어떻게 썼냐면 제일 오른쪽에 키패드 그 다음에 WASD 그렇죠 가운데에 IJKL 써갖고 한 사람이 또 했어요 그렇죠 그걸 하면 옛날 또 88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좁죠 키보드가 셋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사진 여러 사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어깨 오른쪽 어깨 내주세요 하는 것처럼 결혼사진 셋이서 이렇게 오른쪽만 내밀고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XT로 누나하고 버블버블 할 때 아직도 대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옛날 키보드로 둘이서 했거든요 맞아요 한 사람은 WASD 한 사람은 화살표 고인돌도 그렇게 둘이서 했었죠 아마 네 맞아요 그럼 3인용은 이제 그런데 나중에 건틀릿을 한 게임이 있는데 건틀릿 이건 키보드 하나로 넷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어깨가 아니라 그냥 손만 이렇게 내리고 그렇죠 화면이 안 보여요 잘 네 그렇게도 했었어요 오락실에 가면 어땠습니까 오락실에 가면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친구 넷이 앉아가지고 섀도우 마스타라 네 던전 드래곤 2를 했던 기억이 되게 강렬하고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렇죠 맞아요 오락실에는 심지어 6인용도 있었죠 네 엑스맨 맞아요 같은 거는 잘 없었는데 기계 하나에 3명씩 돼가지고 6인용을 하면 그렇죠 동네 구경이 나죠 다 몰려가지고 네 그 당시엔 그게 대작이었죠 네 횡스크롤이 그나마 그걸 구현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날 온라인 기술로 우리는 그 당시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앉아서 뭔가 서로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하는 그 몇인용이라는 게임을 재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과제죠 차라리 안 돼요 일단 너무 안 해봤으니까 네 레퍼런스가 없고요 한 2, 30년 동안 묻혀 있었으니까 게다가 시장성이 없으니 투자도 못 받을 테고 네 막상 개발을 한다고 받았더니 무슨 요즘 게임인데 횡스크롤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아 그거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M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날도 코옵이라고 부르는 멀티플레이 안에서 협업하는 게임들은 적지 않습니다 올해 나온 작품 중에도 백퍼블러드 같은 거는 4인 협동 게임이죠 최근에 나온 썬더티어1도 4인 스쿼드 협동 게임의 기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몇인용이라고 불렀던 그 느낌은 안 나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오프라인 시절에 있었던 아까 잠깐 얘기했죠 서로 떠들거나 혹은 몸이 맞닿아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복원이 안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는 느낌의 연대감과 즐거움 자 롤이 5명이 해야 되는 게임이니까 이것도 쳐줄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해보죠 온라인에서 랜덤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싸우죠 그럼요 정글 차이 이러면 싸우죠 즐거움을 느끼기 이전에 니탄네탓부터 갑니다 차이가 뭘까 친구들끼리는 그러면 정말 절규하죠 야 뭐 오락한 거 같고 그래 오프라인 친구면 바로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게임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게임이에요 다른 게임 이 둘은 완전히 다르고 사실은 온라인 기술이 있다고 해도 이게 복원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그때 이 인용을 왜 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온라인상에서 점수와 랭킹을 통해 비슷한 실력이라서 우리가 내 친구랑 게임을 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자 오늘날의 멀티플레이를 이제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죠 킹오파이터 98은 지금도 온라인 플레이를 많이들 하죠 많이 하죠 아 그렇죠 뭐 나름 옛날 느낌이 나요 1대1로 하던 그 느낌들은 굉장히 나는데 보글보글을 똑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멀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내려오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탄 느낌이 들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아이고 어색해라 반둘이 또 이게 교통방송 용어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게 될 거예요 아 그게 교통방송 용어예요? 그 왜 옛날에 교통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간선로에 사고나 있으면 어디 구간 몇 킬로 지점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아 아 이 얘기는 조심하라는 소리거든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버블버블을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한다면 일주일에서 금천방향 차량 뭐 그거 하는 거 그거 얘기하면 네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옛날 오락실에 갔는데 네 누가 던전앤드래곤을 하는데 그냥 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그죠 혼자 앉는 사람 옆에 앉아서 동전을 넣고 이으면 엘리베이터였던 기분이죠 그렇죠 어? 아니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의 양면성 있잖아요 그 군중 속에 인간성을 실종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합니다 소셜미디어 속의 사람 댓글 다는 사람 배틀렛 속의 사람이에요 네 온라인 게임 서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초면에 부모 안부 처묻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해보죠 오프라인인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그러면 예절을 지키죠 그럼요 근데 예절을 지키면 협동 플레이는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만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존대를 써야 되니까 네 이거 드세요 제가 뭐 따라가고 말이 길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세상 어느 나라나 예절을 지키려면 말은 길어져요 그럼요 그럼 협동 안 돼요 네 온라인 멀티에서 PVP가 있고 대결을 하는 게 있고 뭐 코업 협동하는 게 있는데 이 둘의 차이로 2인용이다 아니다가 구별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4,5명이 한 팀이 돼서 코업하는 롤은 그럼 뭐 2인용 게임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에미앱이를 왜 이렇게 찾겠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차이 2인용과 멀티플레이의 차이는 네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문제죠 네 멀티플레이라는 건 이제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네 게임 안에 구현된 채널과 수단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네 추가 설명을 좀 드립시다 네 예를 들어 철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2인용은 아니었지만 오프라인에서 뭔가 돌아가다가 네 한 2000년대에 오면 오락실의 네트워크가 깔리면서 온라인 대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예 그러면 상대와 내가 커뮤니케이션한 유일한 수단이 있대 뭐냐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키보드가 붙어있지도 않고 아케이디는 오로지 레버와 버튼으로 입력하는 킥감만이 서로 소통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고수들은 그걸 갖고도 상대를 또 조롱해요 조롱을 해요 그렇죠 딱 보면 알죠 동작을 이 자식 봐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는 가능한데 제가 옛날에 할 일 없어서 양민들 때려잡으려고 NBA 라이브 서버를 미국 서부 서버를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정말 못했거든요 그 사람 양인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놀리려고 일부러 룰을 다 지켜가면서 중앙선을 늦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초 넘길 때까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럼 놀린다는 걸 알아요 아 그럼요 그 정도가 커뮤니케이션의 전부인 거예요 채팅을 안 한다면 멀티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그걸 가정하고 만들어진 게임 방식이에요 그 외의 채널이란 건 없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채팅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해봤을 때 사람들 전부 숫자로 181818 질 때 항상 그런 거 치죠 SPRM 한글이 안 될 때 스타크래프트 근데 그걸 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의사소통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8노마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고 또 시작 your parents 자기가 좀 이긴다 싶으면 지지 치죠 지지도 의미가 좀 바뀐 단어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의사소통이 더 필요해라는 니즈는 있었다는 겁니다 철권에 채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주먹으로 승부를 가는 게 아니라 욕설 배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판 끝나자마자 계속 안 불러서 서로 뭐랄까 채팅창이 그리고 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했지만 MMORPG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이거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채팅하려고 로그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게임 켜놓고 마을 광장에 앉아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바타 채팅 게임 그리고 오토클릭 굴려놓고 채팅하고 있죠 저기 확성기 같은 아이템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자기 하루 일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게임은 매크로 얹어놓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게임들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부재하다는 인식은 있어서 예를 들어 와우 얘기도 해볼까요 저도 와우 좋아했으니까 40명 공대가 큰 용을 잡으러 갔는데 그런 게 있어요 5초 뒤에 용이 브레스를 뿜으니까 어디어디로 피하세요를 키보드로 칠라 그러면 이게 치다 죽어요 그렇죠 동방재관님이라고 아세요? 뭐예요? 오넥시아라는 용을 잡는데 브레스가 이제 뿜는다고 나와요 깊은 숨을 들이십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올라옵니다 동방재과라는 사람이 브레스 피해요 구성하라 이렇게 딱 채팅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동방재과가 죽었습니다 동방재과가 죽었습니다가 그런 거구나 채팅을 치면서 어떻게 피합니까 그렇죠 입력이라는 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당시에 보이스 채팅을 만드는 회사들이 마케팅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모두 돌격을 키보드로 치는 속도와 말로 모두 돌격! 라고 말하는 속도를 비교해 줍니다 게임 밖에, 게임 플레이 안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 밖에 존재하는 의사소통 채널의 중요성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거죠 웬만하면 C를 치는 것보다도 센터라고 말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럼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아까 보이스 채팅 얘기를 잠깐 했지만 게임 밖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술적 접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디스코드죠 배틀그라운드에서 꽃을 피웠죠 배틀그라운드가 되게 재밌는 게 인게임에서 보이스 채팅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인 베이스로 플레이할 때는 디스코드를 켭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게임 로비에 있을 때 실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 단계죠 그 전에는 보이스 채팅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지인들끼리 하는데 게임 파티가 구성돼야만 우리가 디스코드를 할 수 있다 이건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임 쉬는 시간에 또 딴 소리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니까 클럽하우스가 뭔지 사실 지금도 모릅니다만 잘 몰랐을 때 지인한테 디스코드 같은 거냐 설명하길 포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요즘은 망했죠 거의 몰라요 안 간지 오래됐어요 똑같은 서비스가 또 하나 나왔던데 한국에도 트위터에도 뭐가 붙어있는데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약간 셀럽 베이스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감 셀럽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분석해 볼 만한 게 디스코드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는 그따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나오는데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면 왜 이렇게 근육이 다 뭉치도록 어깨에 힘을 주는가 이거 연구 과제예요 저는 여담이전 클럽하우스가 갖고 그게 좀 싫어서 그냥 자영업자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뭐 얘기하는 게 내가 할 얘기가 있었고 손을 들었는데 무시하더라고 자영업자는 낄 자리가 아닌 거야 그래요? 네 내가 어느 언론사인지는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노총에 신고해야 되겠네요 언론사들이 특골 무시해? 근데 거기 프로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자영업자라고 쓰면은 안 껴주는 데구나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었죠 너무 디스인데? 얘기가 잠깐 셌습니다만 디스코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디스코드라는 건 또 그렇습니다 아 그 말씀 드렸었나? 뭐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유행한다길래 제가 어느 날 시방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게임이 요즘 유행이라던데 켜가지고 아이디 만들고 다 들어가고 게임 시작을 해봤어요 게임 시작을 딱 했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컴퓨터를 껐어요 우리가 기성세대라는 증거죠 말? 이러면서 컴퓨터도 누가 말을 해? 이러면서 약간 섬뜩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겪어봤으니까 안 겪어봤으니까요 아니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 목소리를 내가 우리가? 응? 그렇게 안 친한데 아직? 지금 기성세대하고 그게 지금 젊은 세대하고 그게 다르죠 그럼 뭐 젊은 세대라고 그럼 다 쉽냐 그렇지도 또 않습니다 아 그럼요 텍스트 채팅과 음성 채팅은 굉장히 달라요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루즈벨트의 옛날에 노변담화라는 게 있죠 그 이전에는 어떤 음성 라디오 기술이었지만 당시에는 음성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없었죠 근데 루즈벨트가 처음 라디오에서 정기적으로 그 담화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효과가 났다는 거죠 음성은 귀에 꽂히는 메시지라는 건 텍스트보다 훨씬 강렬한 부분이 뿅악히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클럽하우스가 한국에서 엄청 붐을 이뤘던 데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셀럽 베이스라고 얘기했지만 셀럽이 나랑 얘기하는 느낌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셀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무언가가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음성 채팅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어요 훨씬 가까운데 사람의 관계란 게 그렇죠 너무 가까워도 좀 그렇고 그럼요 그런 면이 이제 껄끄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 터지는 게 뭐냐면 여러 오버워치 같은 음성 채팅 지원되는 게임들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와우 때도 있었어요 보면은 여자 목소리에서 음성으로 버프해 주세요 이런 어이없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대처 방법으로 성질이 아주 더러워진 여성 게이머들이 많죠 네 차라리 요쪽이 낫다 네 제 친구는 일부러 여성 아이디로 만들어서 항상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이템을 더 준다고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근데 보이스가 들어가면 본인이 또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겠죠 그런 게 요새는 그래서 그 남녀 목소리 바꿔주는 프로그램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절이 있고 네 어 그러면 이제 인게임 보이스 채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대화라고 안 하고 채팅이라고 부르느냐라는 또 재밌는 지점도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네 이게 왜 채팅이지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 인터넷 처음 열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 건 처음에는 인터넷 전화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똑같은 기술인데 왜 여기는 보이스 채팅이라고 하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죠 네 여기를 잘 들어보면 여기는 그 익명 베이스로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오버워치를 예로 들었지만 모르는 사람과 착 만났어요 네 음성이 열렸습니다 일상 대화를 하나요? 아 지금의 주제에 국한된 대화만 하죠 네 왼쪽으로 가 오른쪽에 저기 있어 네 뒤에 뭐 피해? 니네 부모님 뭐 이제 그렇죠 도구적입니다 그렇죠 매우 도구적이에요 일상이 아니에요 네 그냥 게임 안에서 뭐 핑을 찍건 뭐 채팅을 치던 그것을 음성으로 바꿨다지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오프라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다 네 대화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다 음체지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물어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어? 왜 채팅이지? 그러네? 인터넷 전화랑은 뭐가 차이지? 그 차이인 거죠 네 매체의 차이가 메시지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다시 이 텍스트 2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어? 여러분은 누구와 이 게임을 했나요? 네 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인용의 의미를 보게 돼요 이인용은 지인끼리의 게이밍이었습니다 네 명확하게 그래요 고전적인 오프라인의 삶인 겁니다 네 이게 이인용 게임이 괴멸된 이유고요 네 온라인에는 처음에 뭐 텍스트 전송한 데도 오래 걸렸던 어떤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음성 영상이 막 실시간으로 나가죠 이제는 네 영상 통화가 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용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이 인용이 만들었던 어떤 경험이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술로는 랜덤한 인간성을 삭제한 사람들을 수천 수백만을 매일 밤 만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시장은 친구를 데려다주진 못해요 네 그래서 베네디트 컨버베치의 그 짤 난 친구 같은 거 없어 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우리는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들기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보통 잘 안 됩니다 네 나쁜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친구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 안에서 이인용에서 발생하는 그 친구라는 거는 되게 독특한 범주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친구라는 건 그냥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뭔가 어떤 기술에 연결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야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네 그런 걸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래버리니까 이텍스트가 요구했던 것은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찐득한 현실에서 달라붙어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너에게 필요해 라는 얘기도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죠 네 아니 그러면은 소셜에서 친구 만들면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자 보자고요 저 소셜에 많이 항상 붙어있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보 같지 현실의 친구 대신 여기서 친구를 만드는 중이잖아요 네 여전히 온라인이 데려다 줄 수 있는 익명성의 인간입니다 네 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텍스트를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친구 없는 삶을 오래 살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익명 게시판에 가서 이텍스트 같이 할 사람 찾아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파티원이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뭐 안 될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플레이했을 때 얻는 경험이 지인과 했을 때의 경험과 안 좋아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좋아요 그냥 롤이나 오버워치 때 만난 익명성에 기반의 매칭한 관계의 게이밍이지 우리는 근데 그것을 2인용으로 부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동호회 나가서 오늘 만난 사람하고 뭐 부모님 산소에 찾아간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산소 가실 분 두 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요 술만 좀 따라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관계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외주 용역 알바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계갈바 하계갈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서버 네트워크에 모인 저 수천 수백만의 사람은 알바예요 알바예요 나에게는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알바죠 비대칭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컨셉이 너무 신기한 거 2인이 협동해서 하는 게임들은 다 있었는데 보통 1인이 하려고 그러면 AI가 그 자리를 대체해줬잖아요 옆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옵션을 아예 삭제하고 2인만 할 수 있다고 라는 거는 이건 굳이 손해보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메시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술이 구현하지 못한 무언가를 너희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플레이 두 번째 플레이 할 때부터 다 깨고 두 번째가 아닙니다 그냥 좀 하다가 끄고 잤어요 다음 날 플레이 할 때부터 그 느낌을 게임이 전달합니다 언제요? 한 사람은 키보드를 잡고 한 사람은 쇼크패드를 잡았을 때 It takes two 하고 처음에 인트로 하면 떴을 때 둘이 같이 흥분하면서 준비하고 있죠 그 느낌 이건 디아블로는 못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독적이기도 한데 연말이 되니 참회의 시간 야물로 까는 시간이에요 너가 날 이렇게 만들어 참회의 고백을 하게 되네요 월하실에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 들을 때부터 약간 고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경혁 위원장은 디아블로 때문에 게임을 못하고 있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요새는 정리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다시 만들기 어려운 특정한 경험이 이인용이라는 걸 자꾸 노스텔지어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이유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It takes two라는 게임에 엮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가족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규모의 사회 공동체로 설정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협업이 가능한 어떤 관계라는 게 It takes two가 온라인 멀티플레이라는 시대에 우리는 이인용이야라는 걸 제목으로 밀어내면서 그렇죠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리웹의 유저들은 이걸 다 알면서 해본 농담으로 내가 솔로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필요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오프라인의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건 루리웹 유저들도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아니까 난 친구 같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간파했으니까 XSFM입니다 브라보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만 18세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의 자립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그래서 좀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술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이라는 어떤 현상이 만들어낸 사회관계까지는 현재 기술로는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저는 아주 안 된다 하고 또 100%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997년의 영화 접속 그 다음에 그 MBC 권투 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충 체육관입니다 복싱이라고 하면 안 돼요 권투죠 MBC 권투 접속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석규 전도연 두 배우가 나와서 PC통신으로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이 영화가 그때 히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아니 저런 그런 게 돼? 네 저게 된단 말이야? 저는 기억나는 게 옛날에 9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PC통신으로 만나서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 탄생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오죠 저도 제 지인 중에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와우 하다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뭐라 그럴까 그 기존에 있던 미디어 환경에선 못 봤던 것들인데 그게 결혼이 돼? 라는 건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접속이라는 영화의 의미는 그 당시 흥행의 의미는 아 이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저렇게도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테이스트 2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얘기 있죠 모든 미디어는 선행한 어떤 미디어의 재현이에요 아 그럼요 라디오는 그냥 우리 얘기하던 걸 기술적으로 재현을 하고 있는 새로운 건 없어요 네 항상 그런데 이 새로운 재현 뉴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는 미디어 세계는 기존보다 당연히 진일보한 무엇을 보여주죠 그럼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우와 연애가 돼? 우린 놀랍니다 근데 동시에 놓치고 있는 무엇도 항상 포함합니다 그럼요 카카오톡 채팅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봐요 시사 뉴스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정확하게 보고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못해요 심지어 녹취보다 쉽죠 그렇죠 아주 간편하게 너와 나의 대화를 기록할 수 있고 짤방으로 남겨서 심지어 사방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술적 진보죠 근데 그런 게 반드시 기존에 이야기했던 어떤 대화 관계들을 진보로만 끌고 갔는가 그걸 하면서 또 우리는 못할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 있죠 카톡으로 막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아 그럼 그런 얘기 아니야 뭐라 그래요 야 잠깐 기다려 내가 전화할게 네 바로 그 전에 미디어로 갑니다 전화로 한참 설명을 해요 그 플랫폼은 안 되니까 네 전화로 해도 근데 야 내가 전화를 안 되겠고 지금 찾아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물론 이것도 안타깝게도 컴퓨터 사례입니다만 자식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늙음하게 신기술을 처음 접한 부모님한테 뭘 가르쳐야 되죠 딱 이 순서입니다 전화할게 음성통화에 그랬다가 화상통화로 바꿔봐 여기 비춰봐 저기 비춰봐 안 되죠 그럼 갈게 외국에 있어도 갑니다 왜요 각각 플랫폼에 층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 저기 요파씨의 그 사연이 왔었죠 뭐요 아 한국에 오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와이파이 잡는 것과 유심 갈아끼는 법을 알려드려야 하는가 그렇죠 안 돼요 한국에 오셔서 바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 과정을 전부 다 밝게 하는가 네 그래서 뭐 되게 자명한 커뮤니케이션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건 여기에 저는 팬데믹이라는 이야기를 한 숟갈 얹으면 그렇죠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년이었죠 벌써 우리 내년에 3년차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다녀보면 참 쓸쓸한 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입이 다 튀어나와서 수학여행을 못 가서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수학여행을 가서 놀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얘기나 듣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은 추억을 만들 날이 학창시절 내내 며칠 없죠 네 그리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MT라는 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MT, OT를 물론 못 가겠지만 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첫 MT, OT와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그런 MT 같은 거 가거나 이럴 때 어쨌든 누가 조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학생회의가 이제 내년에 3학년이 MT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첫 조직권을 갖게 됩니다 원래 그래서 저 MT나 세트호의 제일 재미있는 점이 그 3학년생들의 꼰대 짓인데 네 그게 제일 귀엽고 재밌는데 네 그게 없을 거예요 다 같이 부끄러워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3학년 소위 말해 고학년으로 불리는 대학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동기과 사람들을 이제 화면으로만 본 사람들 그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되게 새로운 도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DC인 현피하는 것 같은 만남이에요 하하하하 그렇잖아요 트위터리한 오프라인 모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뭐지 싶죠 나는 와겔러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접속 설명해 주셨는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막 결혼을 하고 혹은 되게 친한 친구가 돼요 당일날부터 그럴 수 없어요 오프라인에 그 사람을 꺼내놓고 새로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관계를 릴레이션 쉐입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은 되게 저는 위험한 경지에 왔다고 봐요 몇몇 대학의 강사들 교수들은 약간 불안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있었던 피드백이라는 게 있었죠 뭔가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분위기가 썰렁해진다거나 호흡으로 느껴지죠 혹은 애들이 지금 이해 하나도 못했다 존다 그런데 이게 강의를 혼자 집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다 보면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혼잣말을 계속 16주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불안장애가 온 사람도 있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교수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애들 누구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고 손장난도 하고 고양이 개도 울고 정말 제가 좀 창피한 얘기를 하면 저도 올해 수업을 들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수업 하나가 너무 재미없어서 디아블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딴 거 해요 아니 수업 때는 기껏해야 피젯 스피너지 그 정도가 아니죠 딴 짓이 그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어떤 상하관계가 있고 존경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까 교수가 그냥 서비스 제공자가 돼버린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디지털 안에서는 실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정리한 데이터들만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니까 말 그대로 기능적 강사로만 남게 되는 거죠 스승의 위치에서 드디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지점을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 써놓은 시나리오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도 그런 의미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현실의 만남을 최대한 더 모방해서 이걸로도 최대한 현실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문학 작품들은 그런 걸 다루죠 그래봐야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아까 했던 쓸쓸한 고백을 좀 더 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중간에 저한테 발표를 시켜서 뭐요? 아까 온라인 강의에서 디아블로 중인데 화면 공유 눌렀는데 난 당연히 안 뜰 줄 알았는데 애들이 다 형 거기 디아블로 떴어요 아 진짜 개민망 와 그냥 둘러댔죠 아 일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저 잘 모르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뒤에 내가 바지를 안 입었으면 깨닫는 이런 저도 몇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도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따라 사람들이 이걸 되게 각광받는 무언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된다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장 그 사실 공개 방송했던 우리 300회 그때 3년 됐죠 이제 3년 됐죠 무슨 우리 400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체가 안 돼요 요파씨 지금 금방 400회인데 못해요 네 뭘로 이걸 뭐 그러면 줌을 켜놓고 뭐 다 같이 뭐 해서 뭘 하면 그걸 했죠 요파씨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을 했죠 큰 차이가 있죠 네 그 차이 보신 분들도 아쉬웠을 거고 송출한 분도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아쉬움이 바로 지금의 기술이 구현하지 못하는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노스텔지어 얘기인데 제가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건 이런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팬데믹에 의해 나오는 비대면 상황을 우리의 미래는 메타버스다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긍정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는 표층의 메시지에 이런 가식이 깔려 있죠 지금 누군가가 여기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거짓말이죠 네 아니 뭐 메타버스라는 것도 아주 기술의 궁극적 지향이 어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긍정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아 이것이 메타버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의 2인용을 재현할 수 있는가 정말 메타버스가 얘기하는 대로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팬데믹 얘기에서 메타버스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메타버스 이야기가 크게 터진 되게 중요한 기기 중에 하나가 트래비스 스카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가상의 공연을 펼쳤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되고 확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메타버스였으면 왜 그 다음에는 공연 얘기가 잘 안 나올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렸고 일단 사람들은 아 오프라인 공연이 훨씬 재밌구나 그렇죠 다 겪어본 겁니다 그렇죠 판데믹을 이겨냈다고 치죠 근데 트래비스 스카츠 계속 거기 있어요 왜? 뭐죠 그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처음부터 사실은 네 지금의 메타버스 이야기가 뜨는 거에는 팬데믹이 매우 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사실 이 거품을 걷어낸 뒤에는 팬데믹을 떼고 난 뒤라면 다른 미디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존 미디어를 재현하는 어떤 방식 물론 거기서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존 미디어에 있었던 무언가를 100% 재현할 수 없는 방식이다라는 걸 저는 좀 기본으로 깔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총을 안 쏘는 FPS가 될 가능성이 없다 네 굳이 그걸 봐야 될 이유는 뭐냐 현실에서 만약에 공연이 다 열렸을 때 우리가 트래비스 스카스의 공연을 포트나이트 안에서 봐야 될 다른 이유가 있나 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텍스트 2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이게 노스텔이저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그 이인용에 대한 감각과 기억이라는 게 사실 저는 왜 이 게임이 팬데믹 3년 차에 더 버지는 시점에 등장을 했는가라는 것도 저는 무관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2019년에 나왔으면 이 게임 흥행 참패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패까지는 아닌데 네 이렇게 GOTY를 다 휩쓸 만큼은 또 아닐 수 있었다 그렇죠 그냥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 정도였을 겁니다 네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사람 간의 거리라는 건 한편으로 가까워졌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멀어졌습니다 네 그 멀어졌다는 게 이인용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 비록서 보이는 거죠 이 관계가 가까우면서도 멀어진 어떤 차이를 이 텍스트 2라는 게임이 딱 보여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시간으로 화상회의가 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난 같이 게임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네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낸 이 시점에 이 텍스트 2라는 게임의 의미는 존재 자체로도 저는 지금 이 팬데믹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가를 역설적으로 되게 잘 드러내고 네 그 의미를 보여주는 되게 큰 메시징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사교양 팟캐스트에서 이 텍스트 2를 GOTY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 어워드와는 우리는 선정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팬들이 상당수 평론에 있어서는 게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동굴에 좀 자리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뭐 손희상 선생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평단이 이 문화권 전체를 동굴에 가둬놓을 만큼 충분히 무능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게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평가는 다른 나라에서의 평가하고 좀 다를 때가 많은데 한국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들이 있어요 게임 시간이 충분히 긴가 맞아요 플레이 타임 짧으면 더 나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픽 재현에 풀이 잘 플럭되는가 뭐 이 정도들이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일단 국내에서도 히트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 제낀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팬과 평단이 다 한꺼번에 극찬을 하고 다 너무 재밌다고 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파편화가 엄청나던 시절은 인류 문명이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부족 단위로 모여 살던 시절 바깥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왔어 대화가 너무한데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이죠 싸우죠 이게 이제 외계인과의 소통이 안 될 거라 가능한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높은 확률로 싸울 테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저 배틀렛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하죠 인간성이 공유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만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문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림으로도 만나고 예술로 만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얼굴 볼 일이 적어졌다 내 연인이나 부모님 자식이 그래서 그 평생 간직하던 사진을 아무데나 막 찍으라고 디카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진이 실물 같아졌느냐 아닙니다 동영상을 충분히 주고받을 만큼의 용량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무선통신으로 그렇다고 해서 더 실물 같아졌느냐 메타버스도 대중화 되겠죠 실물 같아질까요 그럴 리가요 저 브루스 힐리스 선생 나온 영화 써러게이트처럼 가짜 몸을 길에 다니게 하고 난 집에 누워있어요 그럼 그 가짜 몸이 움직여요 실제 세상 같을까요 실제 생활을 다 그걸로 해도 아닐 거예요 맞아요 저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비디오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의 낙승을 표현하는 게임입니다 노스텔이저의 깃발이죠 네 감각의 측면에서 동구사회의 노스텔지어를 다룬 작년 작품에 이어서 게임에 좋은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같이 한 플레이어와의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네요 게임 자체가 아니고 이 경우는 정말 그렇죠 네 그럼 같이 한 시간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다는 건 무엇인가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감은 무엇인가 네 사람은 어떨 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좋은가 근데 막 그 친구랑 어마어마하게 싸워버렸으면 게임에 대한 평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의 난이도가 그렇게 설명됩니다 실제로 많이 싸우게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진 않거든요 같이 머리를 쓰고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연말에는 이런 게임 해야죠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는 게 파편화된 인간관계에 익숙해져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오만패륜적인 소리를 어릴 때부터 9살 때부터 꾸준히 하고 커온 현재의 청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 게임 시키죠 그럼 잔인하다고 싫어합니다 이 게임 하나도 안 잔인하거든요 네 잔인한 장면 있어요 가장 잔인한 장면은 겁나 귀여운 코끼리 여왕 인형을 잡아뜯는 아이를 울게 하려고 기껏해야 코끼리 인형이 뜯어지는 장면밖에 없어요 그거 너무 잔인하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저는 어린이들은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이 게임 그래서 뜯어보잖아요 룰옙 다녀 보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어린이 어차피 하면 안 될 게임이에요 이해도 못해요 청년들이 싫어해요 그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보이지 않고 인간성이 느껴지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는 무슨 비술을 꽂아도 괜찮은 애들이 자기 부모님과 자기를 이 게임에 대입시키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나약한 속사를 팍팍 드러냅니다 그만큼의 몰입도를 자랑합니다 폐류나들이 인형 뜯어지는 거 보고 울 정도의 게임입니다 무서워요 여기서 우리 두 시간 동안 떠든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렇죠 아니 룰옙이면 특히나 좀비건 사람이건 수억 명은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룰옙이든 펜코든 일배든 이 유저들 다 이 게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이 게임 해보고 아주 재밌어요 2022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잡지나 잘 만드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년은 홍진호 2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해입니다 아 또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냥 넘어간다는 게 너무 죄스럽잖아 지난번 방송 한 번 또 틀어야죠 아 제목 뒤에 괄호 2 네 와 광고만 받고 들면 돼 나 그런 개꿀은 처음이야 일주일 통으로 사상 처음으로 휴가를 가게 생겼어 방송을 올려놓고도 그럼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년 게임 오브 더 이어 시간에 이경혁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로 하고 성갑이 형은 누구랑 하지? 농축사님 부르면 되지 않아요? 아 동네에 동네에 친구 있네 아 농축사님 아드님이랑 하시면 되겠다 아 그럼 또 엘리베이터 타깁니다 성갑이 그거 못 이겨 그리고 안 웃긴 얘기한다고 자꾸 적극적으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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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인사를 대신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인사를 대신해서 20초 동안 게임 잡지 광고를 직접 하게 하고 저희들은 막 물러가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시키면 어떡해 바로 투키어 나와야 사업자지 제 사업은 아니고요 게임문화재단과 크래프톤에서 협찬해줘서 한국 게임문화에 대한 진단을 보여주고 있는 격월간 웹진 게임 제너레이션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시고 게임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글들을 정말 제가 힘들게 모으고 있습니다 매 두 달마다 한 번씩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론을 지잘난 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열심히 평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글을 모으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중간에 포기하기 좋은 일입니다 누가 성원해주면 조금 더 버팁니다 유승규 PD와 윤세문의 연터였고요 크리스마스 시간 방송 다큐 사람이 싫다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은혜 작가와 다시 돌아오죠 XSFM 게임 오브 더 이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DWK I.D.W.K. 한글자막 by 한효정